오늘 마지막 키워드, 서강학파 대부의 별세입니다. KDI 초대원장, 포스코 회장 등을 지낸 김만재 전 경제부총리가 어제 별세했습니다. 한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인물로 꼽히는데요. 네, 김만재 전 부총리, 부총리가 별세를 했어요. 그래서 한국개발원 KDI에서는 오늘 KDI장으로 장례를 선포를 했습니다. KDI는 우리나라의 건대 개발 경제를 주도한 곳이죠. 그 KDI의 초대원장을 했던 분이 바로 김만재 씨입니다. 김만재 씨가 개발 경제, 경제학자들을 끌어모으고 또 그 시스템을 만든 우리나라 개발 경제학의 총 거두다. 이렇게 이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이른바 경제학께서는 저 김만재 부총리 등을 서강학파라고 그럽니다. 서강학파라는 것은 서강학파 이전에 한국 경제를 주도해왔던 서울대 경제학과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들로서 미국 유학파로서 한국에 와서 서강대학 교수들을 한 사람들이에요.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발탁을 해서 경제 개발을 했습니다. 그 밖에도 이성윤 장관이라든지 남더구 이런 분들이 바로 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출신 교수들이에요. 우리나라 70년대, 80년대 고도 성장기에 저 서강학파들이 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. 한국 경제의 산파역을 한 것이죠.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공과가 엇갈리는데요. 관치금융, 재벌 위주의 경제, 빈부의 격차, 이런 낙수 경제의 환상을 심어줬다 해서 경제의 간격을 넓힌, 분배를 악화시킨 경제 구조모순의 장본인들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 역사의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한 시대를 살고 간 우리 경제의 큰 족적을 남긴 김만재 부총리 서강학파의 대부, 명복을 빕니다. 오늘 뉴스 키워드 광주로 간 문 대통령, 아래 공포, 한진과 운명의 날, 전기료 딜레마, 서강학파 대부의 별세까지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